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 3회 품질경영 기사입니다. 네 번째 과목이죠. 신뢰성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61번 문제를 보면 우리가 고장시간과 수리시간이 각각 람다와 잠깐만요. 다시 들어갑시다. 아 내가 문제를 잘못 봤네. 다시 들어갑시다. 문제를 잘못 봤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 3회 품질경영 기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데 네 번째 과목이죠. 신뢰성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번을 봅니다. 고장시간과 수리시간이 각각 모수 람다와 뮤로 지수분포를 따르고 고장율이 주어져 있다. 그죠? 고장율이 주어져 있고 람다로 그리고 수리율이 주어져 있네요. 수리율일 때 가용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죠. 이 가용도는 거의 뭐 우리가 매번은 아니겠지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도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용도 보통 우리가 A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가용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평균수명이 있다. 그죠? MTBF라고 얘기를 하는 평균수명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MTTR 평균수리시간이 있죠. 분해 MTBF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수명이나 평균수명이나 평균수리시간이 주어지면 이 공식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평균수명이라는 거는 람다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평균수리시간이라는 거는 수리율 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평균수명이니까 람다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람다 플러스 뮤 수리율 분의 우리가 수리율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정리하면 공식이 이렇게 바뀌는데 바뀌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단편적으로 그대로 외우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고장률과 수리율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고장률이 얼마냐 하면 0.05라고 돼 있고 플러스 수리율이 0.6이라고 돼 있네. 그죠? 시간당 분의 0.6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답은 3번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공식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더 알아두게 되면 작동시간 작동시간 있죠? 작동시간 더하기 우리가 고장시간 고장시간 분의 작동시간 때에 따라서는 이 공식이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래서 작동시간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용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 공식과 그리고 이 공식과 이 공식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사용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62번을 한 번 봅니다. 62번. 첫 번째 문제는 조금 수월하게 우리가 풀 수가 있었는데 62번 이거는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죠. 쉽게 얘기를 하면 교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좀 덩안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람다 제로가 나온다. 그죠? 람다 제로가 0.001시간이고 람다 원이 0.005시간이고 베타가 0.1, 알파가 0.05로 하는 신뢰성 개수 축차 샘플링 검사 방식의 합격선언 이렇게 돼 있다. 그죠? 합격선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개의 어떤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외우기는 조금 힘들다. 그죠? 그래서 아마 내가 내용적인 부분을 할 적에도 이 문제는 우리가 기울기만 알아두자. 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LN에 LN에 큰값이 위에 올라옵니다. 람다 원이 일반적으로 커요. 항상 큽니다. 그래서 큰값이 위에 올라오기 때문에 람다 원, 람다 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큰값이 앞에 옵니다. 람다 원 마이너스, 람다 제로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LN에다가 람다 원이 얼마냐 하면 0.005라 그랬잖아. 그죠? 0.005가 될 것이고 그리고 람다 제로가 0.001이니까 0.00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 이 값을 나누어 주는데 앞에 값이 0.005가 들어간다. 그죠? 마이너스 0.001 이렇게 해서 구하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02.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402.359가 나오네요. 359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기울기가 402라고 나와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바로 1번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책에도 보면 공식 즉 값 자체가 똑같이 나와 있죠? 똑같이 나와 있고 우리가 보기 자체도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대로 찍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여기에서는 기울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숫자가 바뀌더라도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바뀌더라도 쉽게 아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